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엠비앤 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비앤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장 힘든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이 손실이 났을 때가 가장 힘든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분들을 봤을 때 사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 다만 주식시장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페어 오브 미싱 아웃 증후군이라는 우리가 보통 포모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만약에 뭐 특정 주식이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 나는 왜 건설주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오르면은 나는 왜 바이오가 없을까라고 시장에서 특이하게 오르는 종목분들만 보면 내가 그거를 왜 안 갖고 있는지 나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도 한 2,3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오르는 종목은 쏙쏙 내가 갖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거는 뭐 전 우주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조금 떨어졌을 때 와 이거를 파네 이게 너무 싸게 샀는데 좋은 종목이 떨어져서 조금 더 사고 싶네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2위 연달아 코로나19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차 재확산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 주목받는 종목들 1, 2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장 부품과 관련된 전기차 3위, 5위 자동차 관련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정책주와 엮이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합병 이슈로 주목받는 종목 6위를 차지했습니다. 건설주와 함께도 가구주, 리하우스 관련해서도 집중되고 있죠. 7위 차지했고요.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주가가 상승탄력 얻어가는 경우 요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위 차지했고요. 게임주 9위, 2차 전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랭크가 됐네요. 10위에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은 어떤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즌 오늘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2위에는 현대바이오 위치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호재를 입으면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오히려 자동차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기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집중받고 있고요. GS건설, 건설주 내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기아 2.11% 상승했죠. 현대차와 함께 1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DPC 어제 상한가 기록한 후에 오늘도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주목받았고요. 한샘 7.26% 상승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일진다이아 자회사가 IPO를 본격 준비하면서 호재를 입었고요. 엔시소프트 계속해서 악재로 80만 원 선이 깨졌었는데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9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 M&D 오늘 2차 전지 테마 상승과 함께 상승하다가 종가는 파란불을 켜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요. 2위를 차지한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 연출됐는데요. 대주주인 CM팜이 세계 제1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목표로 임상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동물효력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을 100% 억제했다라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기대감 모으는데요. 내일짱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현대바이오 제 의견은 일단 스톱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라고 하기보다는 CM팜을 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맞겠죠. CM팜을 치면 홈페이지가 현대바이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직원 수 17명인가 19명 정도 되고 사실 저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좀 약간 불안한 종목이더라도 사서 수익을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바이오로 시작을 해서 바이오만 했던 혹은 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기업이 종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기 힘들 것 같아서 바이오를 갖다 붙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업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불과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을 몇 종목이나 좀 해봤는데 현대바이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가 바이오가 하고 있는 클로마사마이도 원래 구충제죠. 구충제, 대응제약도 이거 갖고 하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최초의 경구형 치료제를 만든다. 이미 치료제가 셀트리온 쪽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 치료 효과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떤 약효가 약간 시장의 기대감보다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전 세계 최초로 치료제 최초라고 해야 될까 치료제 나고 주가 그러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가 왜 6배 이상의 단기 급등을 나왔는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과연 현대바이오를 따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보내줘야 될지 판단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원래 다른 기업들을 하다가 이름도 좀 바꾸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새간격을 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닷건소 많이 올라왔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스톱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목받았던 현대바이오 일단 내일장 좀 쉬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4위에 위치한 GS건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이 건설주들의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GS건설 고의견 드리고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의 날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저는 다만 다른 건설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건설사들은 어떤 테마성으로 보기에는 아까운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건설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보죠. 주택 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건설주들이 있고 현대산업 개발 같은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준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빅5, 빅3 이런 기업들을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테마성으로 그냥 하루에 반짝 상승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사실 GS건설 의견을 고를 드리지는 않았겠죠.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거의 8조 원, 9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3조 원, 4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가 많이 달라질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GS건설은 사실 두 가지 모멘텀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국내 주택 경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이 같은 경우 1분기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조치는 높게 잡지는 않았었는데 컨센서스를 높게 잡으면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워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냥 소소하게 잡혔는데 현재까지는 그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까지는 주택 분양과 관련된 부분이 GS건설의 어떤 주가를 그다음에 영업이익 매출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주택 분양 매출이 굉장히 호조거든요. 그 부분을 연달아서 봤을 때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들어왔고 아마 올해 오늘 연중 신고가 거의 갱신 근처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단순 테마성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상반기 실적이 그냥 좋은 게 눈에 가시권이 들어오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드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테마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위 차지한 기아인데요. 현대차와 함께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K8을 공식 출시하면서 사전 계약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짱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기아차 분위기 따라서 고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종목을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면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잘 안 보이거든요. 리스크가 이만하고 메리트가 이만한데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메리트를 이만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장점과 단점은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저기 몇백억짜리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 기아장차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세 개 지도를 다 꺼내놓고 우리나라를 찾으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는 우리나라에 좀 약간 크게 흐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버는 돈과 정말 조그만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 버는 돈이 어떤 게 더 많을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버는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대기아 자동차 사업 보고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자공식 시스템 들어가서 해외 매출 얼마고 해외에서 얼마 벌었고 국내 매출 얼마고 국내에서 얼마 벌었다를 발표를 보통 하는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걸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는 많은데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북미 쪽. 북미 쪽에서 기아 자동차가 한 10위 정도 하죠. 여러분들 스바루라는 자동차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바루보다도 낮아요. 기아 자동차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주가 흐름과 영업이건 무조건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높이고 돈을 많이 남기느냐. 현대 자동차가 가장 많이 잘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조금 바꿔주고 돈은 엄청나게 가격은 올려받고 이 전략이 사실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기아 자동차는 사실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를 현대기아 자동차 자동차 그룹이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판다. 전 세계 2위권이다. 3위권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호재가 아니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남겨먹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덜 팔리고 손실이 나는 전기자동차를 팔게 됨으로써 이 완성차 업체로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기아차, 현대차, EV6 이런 것들, 아이오닉5 나온다. 너무 좋다. 일단 주식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북미 쪽에서 느낌도 좀 좋긴 합니다만 국내 쪽에서 신차 출신은 아무래도 자동차 회장 입장으로서 최고의 호재니까 당분간은 저는 윗방향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 수급들 보면 바닥도 좀 잡았고 수급 잠깐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아 자동차 사실 굉장히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개인들 수급으로 움직이기는 좀 약간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파란색 선의 기관,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은 지금 특별히 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팔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 물량이 없다. 매도 압박이 심하지 않다. 오버행 이슈가 없다. 조금만 사도 주가 흐름이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다. 기관은 이제 완연하게 매수 쪽으로 좀 가닥을 튼 듯한 느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지는 않지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윗방향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짚어주시면서 고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국민연금 기아와 또 빅히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주목받았죠. 그래서 빅히트와 관련된 DPC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와 그랩에 투자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모 회사로 알려져 있죠. 빅히트가 이타카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고 또 그랩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제가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표가가 얼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어떤 흐름이긴 한데 더블 모멘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빅히트, 그다음에 제2의 우버라고,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관련주. 사실 오늘 전일 흐름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은봉 나왔다가 밑골이 달고 거의 국가권에서 끝내는 흐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목표가를 삼고 내가 언제까지는 조정을 좀 주둘해도 내가 떨어지면 조금 더 사줄게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타겟 프라이스를 딱 명확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건 내가 장중에 좀 단타 한번 쳐봐야 되겠다. 트레이딩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종목분들이 있는데 DPC 종목, 물론 스틱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좋은 자회세를 갖고 100% 자회세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모멘텀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에는 사실 그렇게 파괴력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료가 충분히 살아 있고 엄청난 거래량에 시장의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 흐름도 그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도 역시 오늘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왔네요. 트레이딩 전략으로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추세 추정으로 어떤 대량 거래와 오늘 긴 밑고리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일도 수익을 도전해 보겠어.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셔야지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많이 올라가는구나 해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내일장까지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나라 M&D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112조 원으로 책정을 하면서 나라 M&D가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일단 나라 M&D 아쉽지만 스탑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 테슬라의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통 공급과 수요라는 얘기를 할 때 쇼티지가 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어떤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생산 대수를 봤을 때 우리가 테슬라 사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테슬라가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더 많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 관련주가 움직이는 시절은 아니죠. 오늘 주가도 그걸 반증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MMD 지금 자리가 좋다 나쁘다 떨어지느라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테슬라 재료로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니고 테슬라의 느낌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면 나라 MMD 일단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까 했지만 테슬라로 오르는 시기는 지금 지나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바이오, 일진다이아, 엔시소프트, 나라 M&D는 파란불 켜주셨고요. 여섯 종목은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이 중에서 오늘 종목 중에서 꼽는다라고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은 한세임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도 있고 종목이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과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구간이 나눠져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세임이 차트라든가 최근에 어떤 한세임은 원래 기관수급으로 움직이거든요. 기관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한세임 테마 어떤 정치권의 공약 테마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한세임이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과 수급으로 봤을 때 오늘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줄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한세임 꼽아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일요일에 무료방송 준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일요일날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찾아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나만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주도주자 이거 아니라 내 계좌의 주도주 비중이 많은 주식 그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지만 그게 망가지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들죠. 과연 주도주는 어떤 걸 사야 되는가 이번 주 일요일 7시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온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공개 방송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 주도주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앤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입니다.